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악함이 더욱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되었던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순간을 무엇하는 기회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그 능력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남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12절 말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무엇하는 데 당을 지었던 것입니까? 무엇하는 데 연합을 하고 무엇하는 데 무리를 지은 것입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데 함께 무리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나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는 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이제 금식하는 것이 나중에는 내가 금식함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역사까지도 확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하는 상이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앙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변질된 것입니까? 악을 행하는 데 결단하는 결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데 결단의 도구로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을 이대로 무엇을 바꾸려냐면 악을 이루는 데 결단하는 결단의 도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가 가끔 혼란스럽고 말씀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를 겉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회칠한 담임이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자기는 무엇을 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질의 내용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복하고 은혜를 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좋아하지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읽었거나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포장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포장하는 것은 가증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힘써 얘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사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모르라는 척하며 즉 뭐하며 척한다는 것은 무엇하는 건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겨서 무엇하려고 하냐면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느라 즉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암살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자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든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얘기하면 이 천부장까지도 속여서 이용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이들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이들의 계획이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결연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치밀하고 결연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수포가 되는지 헛된 것이 되는지를 16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꾸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결연한지를 성경은 강조하기보다는 이러한 악함이 이러한 거짓이 이러한 결연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16절에 봅시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즉 이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이 그들 안에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당을 지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얘기할 만큼 이들이 세력을 얻었고 지지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높은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 앞에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을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매복하였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너무나 쉽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막으시고 이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헛된 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계획에 바로 바울의 생질이 쓰임을 받게 되고 그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래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바울 또한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의 같이 행동합니다. 17조를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러 가서 즉 바울은 이 일을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일에 증인된 한 아이를 바로 이 청년을 통해서 바울의 생제를 통해서 자기가 들은 것을 직접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로마 신분을 가지고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 일의 주권자인 주도자인 천부장 이 일의 질서의 유지자인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일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들어가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이 일을 듣게 만듭니다. 19조를 봅시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대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한 것 묻기를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야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따르지만 없어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즉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 악한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어서 신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당신을 청하였을 때 그를 공격하여서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 바울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도 위기입니까? 이 천부장에게도 위기입니다. 이 천부장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에요. 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가 로마 시민을 자기 주권 안에 데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 시민이 죽게 만드는 일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리안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천부장은 당연히 자기의 의무로써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집단 싸움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도 목숨을 이룰 수 있고 그의 부하들이 목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게 되는 일에서 벗어나고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자기의 역량을 자기가 가진 자원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여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 밤새 3시에 가이사리에 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아래로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의 계획이 헛수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만날 수 있으니까 이들이 40명이나 준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바울을 호송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군대를 동원합니다.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즉 500명에 가까운 정말 한 부대를 준비하여서 이 바울을 호송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40명의 이런 무도한 자들의 공격이 아예 처음부터 시도되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이 일이 정말 잘못된 일임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고하고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편지를 써서 이 바울을 구원하게 만들려는 일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누가 준비하고 누가 이 천부장에게 알게 하였고 이 천부장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게 만들어놓는 거냐는 겁니다. 바로 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에 바울에 대해서 분명한 그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드러납니다. 자 26절을 봅시다.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리스 가까이에게 무난하니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즉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죽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한 것이냐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업적을 더 드러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 천부장을 미리 준비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28절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려가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이 종교적인 문제이고 즉 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알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과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떤 죄도 없는데 그들의 시기심으로 그들의 분노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hate crime입니다. 미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부장도 비슷하게 하는 건데 고발하는 문제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즉 율법 문제에 관해서도 이 천부장이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이 율법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였고 상대방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으로 폭력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붙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려는 관계가 그런데 이들은 죽이려고 하였고 이 죽이려는 관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니 이 총독 벨리스께서 이 부분을 심리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총독에게 이 사람을 바올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을 때 그 타락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제도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도 오직 무엇하는 데 이용하기를 원하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악을 이루는 데 이용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기 위해서 이들의 모든 계략과 수고와 열정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0편 2편 4절에서 이미 우리가 앞서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재판을 받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10편 2편 4절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첫번째 타락한 종교 지도자로 무엇하기로 작정하였나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기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악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거룩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거룩함을 버리고 악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재판 과정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어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렸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한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헛되게 하셨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듣게 하였고 이 천부장을 준비하여 이들의 모든 세력과 열정과 계획을 무의로 돌아갈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편 2편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이들의 계획이 아무리 꼼꼼하고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교묘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합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까닭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이 없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 사람을 해악하자 하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독께서 심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고 합니다. 즉 핵심은 뭐예요? 그가 죽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그런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강계로 죽이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 봅시다. 우선 서론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의 우둔한 지혜로 알 수 없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라는 전두서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도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또는 부여와 지식이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음을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헛되고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예문스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는 민족에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 자기 동족을 사랑한 나머지 어디서나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규례로 삼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4등전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확인했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바쁜 일정을 강의한 것과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나 동족에게 집탄 구타를 당하고도 그는 현장에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전도자임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그 진지한 증언까지도 득결을 거부하는 종동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로마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호해 줍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사네드림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거기서 증언케 함으로 일어난 폭동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사네드림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자 사네드림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세디파 간의 논쟁으로 싸움이 벌어졌고 다시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천부장은 바울을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말씀하시며 경령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취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28장 다음 달에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스대반과 같은 경우로 인정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둘째가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게 되자 대제사장 등과 장로들이 40여 명의 바울 사례 지원자를 이용하여 바울을 없애려 했으나 이일이 사전에 탄로나 천부장인 바울을 무사히 가해 사례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인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중심사 첫 번째 인류 역사 이래 누가 가장 악한 사람이 가가 악한 집단인가 타락한 종교인가 타락한 종교 집단이 그것이라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제도까지도 자신의 악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악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때가 아니라고 대제사인들과 장로들이 결정하자 바울을 살아야겠다고 지원자가 40명이나 나왔고 그들은 공예와 결탁하여 바울을 길목에서 지키다가 죽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의 목적만 선하면 수단은 어떻든 상관없다며 불법을 자행하였으나 사실은 목적까지도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신경질적이고 광적인 증오심을 품었으나 로마 사람들은 비교적 공정한 사법권을 행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 때에도 빌라도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던 것 같이 바울의 경우에도 천부장은 바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둔 천부장 루시아와 벨리스와 후인 베스토 총독도 그의 무죄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한 사람의 생명을 보하기 위해서 470명의 병력을 동환하였습니다. 침략군보다 타락한 종교인이 더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번째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대인들의 계획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가 너무 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의 계획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정말 치밀해하였고 꼼꼼하였고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단위입니다. 누가 바울 암살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가 이 계획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녀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자기네 계획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녀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뒤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녀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센 사람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두 번째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서 보여주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본문 묵상학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15절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첫째 종교란 자기를 버리고 남의 살리고 의를 세우는 살신성인의 기본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 욕망을 달성시키기 위해 사람을 살해할 흉계로 회착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둘째 금식이나 단식은 자신의 욕육과 죄성을 타도하려는 하나의 극기훈련인데 살인을 목적으로 금식이라는 종교훈련을 악용하였으니 인간의 기본적 심성이 무너진 것으로 오히려 거룩함을 버린 것입니다. 셋째 재판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이 있는데 재판을 자세히 하겠다고 속여 출동하게 한 후 도중에 암살해 버리겠다고 이런 사고의 발성은 법의 공정성이나 신성을 침해하는 청인공론 제약으로 오히려 지혜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이들은 다 버리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봐야 되고 주장하려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인지 보면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하였다면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 더욱더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하고 들어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 정의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 살인하지 말라 등과 세상의 법 절차에 정당성을 더욱 힘써 어균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시 회복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근신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항복하여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혜로서의 선지자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서의 거룩함을 소유한 제사장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지천하는 왕이 되어야지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제도도 하나님의 일꾼도 주기려 하는 무도한 자들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항상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 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겸손과 충성 즉 순종이 우리가 힘써 지키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들을 항상 어디로 끌어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때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을을 따르지 않고 나의 을을 주장할 때 악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게 됩니다. 악을 깨닫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회교를 통해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빠졌을 때 돌이키고 빠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